안녕하세요 옹졸이들 오늘은 저의 드레스룸 공개와 함께 겨울철 옷 관리 정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패션 관련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옷들을 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저의 드레스룸부터 함께 가보시죠 저는 옷을 드레스,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 맨투맨 후디, 셔츠 블라우스 그리고 아우터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헹궈에 걸어놨는데 일단 걸 수 있는 모든 옷들은 헹궈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 걸 수 없는 옷들은 이제 개어서 또 따로 보관을 하는데 개면 안 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니트 소재로 된 얇은 이너 티셔츠들은 걸어두면 이 옷걸이 자국이 옷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두는데 반으로 딱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어서 이 겨드랑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한쪽씩 걸어주면 끝 이렇게 따로따로 걸어서 보관하시면 어디에 있는지 그때그때 찾아서 입을 수가 있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저는 슬랙스류는 이렇게 주름 따라서 이렇게 주름에 맞춰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바지 전용 옷걸이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헹궈가 좀 좁아서 공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공간 절약이 되더라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이 전용 옷걸이를 구매하시는 것들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걸 수 없는 요즘에 많이 입으시는 두꺼운 니트 스웨터류는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짜잔 여기는 아이보리 그린 그레이 여기는 옐로우 레드 약간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보관을 해두니까 나중에 내가 상의를 딱 찾아서 입을 때 좋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옷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소매만 딱 접어주시고 이 상태로 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둥글리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냐 제 친구들이 가끔 보면은 뭐 아니 안 피곤해? 그러는데 이 옷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더 피곤해 감당이 안 돼요 옷이 너무 막 부피도 커지고 자리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때 그때 입을 때마다 정리를 해두는 게 훨씬 속이 편하다 그 다음에 데님 원래 요런 데님 같은 거 사실은 보시면 요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렇게 또 역시나 쌓아두면 밑에 있는 청바지를 꺼내서 입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냥 위에 있는 한두 개만 계속 돌려입게 되더라고요 요렇게 둥글려놓으면 이렇게 접었을 때 생기는 선이 안 생겨가지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데님은 컬러별로 요렇게 여기는 블랙 여기는 화이트 약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뒀고 여기 밑에는 조거 팬츠 그리고 여기는 그 외에 이제 면바지들 반바지 그리고 머플러 자파들 요렇게 정리를 해뒀답니다 그다음은 자파인데 모자도 지금 이게 문제야 모자를 그냥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 다 쌓아놨더니 여기 밑에 있는 모자는 무슨 모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건 조금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말은 요렇게 정리함에다가 저는 요것도 약간 컬러별로 요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정리함을 사서 이렇게 딱딱딱딱 개별로 넣어놓으니까 훨씬 찾기도 편하고 나중에 빨래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만 쏙쏙 채워놓으면 돼서 편하더라고요 정리함 강추 이렇게 저의 드레스룸을 공개해봤는데 뭐 별거 없죠? 본격적으로 옷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세탁법 위주로 좀 알려드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탁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탁을 자주 할수록 모든 패브릭 종류는 조금씩 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끼는 옷을 오래오래 입으려면 의류 종류별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저랑 함께 세탁실로 가보실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무조건 중성세제를 사용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알칼리성 세제가 세정력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옷감이 수축되고 변형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흰옷에 나중에 그 세제가 살짝 남아서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모든 빨래를 다 중성세제 특히 식물성 원료를 쓴 그런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세탁물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맨날 수건이랑 속옷 이렇게 모아봤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스피드워시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하늘하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얇고 빳빳한 셔츠도 많잖아요 가끔 정말 드문 경우긴 한데 세탁기 돌리면 이 단추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 세탁을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이고 만약에 목이나 소매 부분이 땀 때문에 조금 변색이 될 수 있잖아요 누렇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옷 솔로 샴푸나 클렌징폼 묻혀서 살살살살 이렇게 세탁을 해주고 부분 손빨래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손빨래가 끝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쫙 물기를 짜잖아요 그러면 구김이 엄청 많이 생겨요 아시죠? 그게 나중에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 상태로 스타일러에 스팀건조 코스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트루스팀으로 이렇게 쫙 쐬주면서 구김까지 약간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다림질할 필요 없이 그 상태로 바로 꺼내서 입거나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 있죠? 실크라든지 비스코스처럼 이렇게 얇고 하늘하늘한 이런 소재는 특히나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원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겨드랑이 부분이 땀 때문에 이렇게 변색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손빨래를 해줍니다 손빨래는 미지근한 물을 받아 두시고 거기에 중성세지 한두 방울만 풀어서 옷감을 막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조물조물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조물조물 손세탁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건조대에 이렇게 모양 잡아서 널어서 자연 건조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내가 이 옷을 당장 입고 싶어 그럴 때는 축축한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없으니까 스타일러에 스팀 건조 돌려놓고 그동안 샤워를 한다든지 내가 나갈 준비 다 한 다음에 이제 딱 꺼내면 내가 바로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뽀송한 상태가 된답니다 그리고 겨울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우터죠 아우터는 우리가 밖에서 입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먼지랑 요즘에 또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거 막 묻히고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 상태로 걸어두면 나중에 발견했을 때 뭐가 묻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저처럼 걸어서 보관하면 안 된대요 이게 안에 충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충전제가 갈수록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탁기 돌려보신 분들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게 안에 구스가 막 뭉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러로 관리해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이게 막 그때그때 뭐 또 드라이클리닝을 매번 맡기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며 돈이며 너무 귀찮잖아요 코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울이나 캐시미어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가가 많아요 되게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걸어두실 때 이거를 단추만 이렇게 잠궈두셔도 이게 모양이 딱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걸어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우터들은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이제 스타일러 한번 돌려주고 나서 딱 꺼내면 약간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다 울이기 때문에 모가 있어요 이렇게 모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거를 이런 전용 솔 이거 아우터 전용 솔인데 천연돈모래요 요런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한번 빗어주세요 우리 머리카락을 빗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빗어주면 결이 약간 살아나면서 약간 윤기가 반지르르 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그때 딱 이렇게 걸어놔주면 진짜 새 옷처럼 오래오래 입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실크 소재의 스카프나 또 바로 세탁해야 되는 운동복처럼 건조기에 돌리기 애매한 것들도 스팅건조 따로 이렇게 시켜주면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씽큐 앱에서 스타일러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코스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 디테일하게 코스가 많이 구분이 돼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눈비건조 코스도 너무 유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복 코스도 따로 있고요 패딩 관리 코스도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씽큐 앱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미세먼지와 습도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조절하는 스마트 케어 기능이 나왔더라고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렇게 스타일러 하나면 거의 모든 의류를 종류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처럼 진짜 옷장이 미어 터지는 분들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한테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건조기 대신 이 스타일러 하나만 들이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의 드레스룸 짧디 짧은 투어를 함께 해봤는데요 스타일러의 스팅건조기는 활용하셔서 아끼는 의류 오래오래 입으시고 야무지게 겨울철 옷관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주에 돌아올게요 안녕